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넘게 아산의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홀로 방치한 뒤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니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1심과 2심 재판부는 숨진 아들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